8월 달부터 이제 전매 제안한다고 하죠. 8월 달부터 수도권하고 광역시 6대 5대 광역시 거기 광역시 세종은 포함이 안되죠. 광역시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니까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 양팡이라는 분이 있더라고 23살 되셨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지 구독자 250만 명이라더라고요. 그럼 아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23살인데 부모님한테 10억 1000만 원짜리 부산에 있는 집을 사드렸나 봐요. 그런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구독자를 많이 하려면 요즘 관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튜브 구독자 많은 게 중국의 고산지대에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상생활 찍어서 올리면 그게 가장 구독자 많대요. 부동산 전문지식 이런 걸 올리면 한계가 있죠. 보는 사람. 일상생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올리면 일기 쓰듯이 그냥 일상생활을 찍어서 올리면 그런 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문제는 집을 10억 1000만 원짜리 사면서 아버지 엄마 다 가서 같이 가가지고 집을 구경 다 했나 봐요. 그리고 이분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러 가고 아버지는 또 다른 볼일을 보러 가고 어머니하고 그 매도인하고 같이 밥 그 다음에 교육관계사하고 세 명 같이 밥 먹고 대리인으로서 엄마가 계약서를 써버렸나 봐요. 그런데 계약금은 집에 가서 오피티 카드가 없어서 입금을 시키고 집에 가서 입금을 시키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 시켰어요. 계약금 한 푼도. 그럼 그 계약이 무효냐고요. 아니면 그래도 무효? 계약 깨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지 여부. 네.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는. 요효? 효력 있다. 그래서 계약서 안 써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험에 나오면 똑같아요. 그러나 계약서를 안 쓰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송하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고 입증만 하면 똑같긴 한데 어쨌든 계약금을 당연히 10%라고 1억 100만 원 주기로 했겠죠. 그랬는데 한 한 달 동안 모르고 지금 딴 집을 사버렸더라고요. 그 계약 공개사를 통해서 소개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약 공개사를 통해서 소개받았는지 아마 인터넷 집에서 양판 그분이 자기 해명 거를 올려놓은 거에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한 달 후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그 계약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 지금 계약 공개사가 계약금 안 걸면 그냥 당연히 계약 무효된다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주장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매수인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협의회의 묵건들이다. 엄마가 대리권 없이 계약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매도인 측에서는 표현들이다. 엄마하고 다 집 구경하고 하고 미용실 간다고 엄마 알아서 알아서 고해서 엄마가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공개사예요. 계약 공개사가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했으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라도 엄마하고 계약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게 녹음되어 있다면 대리권 준 거잖아요. 숙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제 생각에는 1억 100만 원이면 이 중에서 한 6천, 6, 7천만 원 정도는 위약금을 우려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옵니까? 양팡 안 나와요? 얼마나 합의해서 합의했어요? 벌써 합의했어요? 네. 내일 공개사가 나오면 내용을 합의해요? 합의했으면 그냥 공짜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돈을 좀 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심하라고 여러분들도 계약서 쓰면 물론 계약 안 써. 안 써도 계약을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하면 그대로 계약서 쓰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실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계약금 안 걸면 계약서 써도 그냥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어떤 분은 가계약금 걸으면 그냥 가계약금만 때임어된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계약금이란 말은 없어요. 법에.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계약금 500만 원 걸기로 했는데 그러면 50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1억 100만 원 계약금 걸었으면 1억 10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유튜브들 몇 억씩 버는 분들 많아요. 젊은 분들 중에도 저도 유튜브 채널도 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다음 블로그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일상생활 그냥 일기 쓰듯이 블로그도 사진 올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취직 아무리 연세가 많이 되셔도 취직하려고 하면 그거 보여주면 돼. 네이버나 블로그 주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광고는 홍보는 제가 네이버 보통 네이버 블로그에 물건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작업실장을 취직하면. 연세되셔도 이런 거 블로그 같은 거 잘한다고 하면 무조건 취직 가능합니다.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고용인입니다. 30페이지 고용인 고용인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 사장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사용인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격증을 지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하던데 자격증이 있어도 없다고 속이고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시험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속인다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고용신고하면 다 들퉁 나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뜬다고 전사는 그래서 고용신고 안 하고 사실 몰래 근무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용신고 하지 말라고 하고 사장이 그걸 인정해주고 근무할 수도 있겠죠. 몰래. 그런데 시험에는 몰래 하는 거 이런 거는 출제되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고용인이 누군지를 봤으니까 우리 교재 30페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는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에 밑줄 지났네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사후 10일 이내. 처음에 이게 도입할 때에는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단속화를 하러 나가서 왜 소속 공개사님 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아직 안 됐는데요. 조금 이따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업무 개시 전에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 안 하면 고용인 즉 직원이 처벌받아요. 사장이 처벌받아요. 사장이 개업 공개사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처벌받습니다. 10일 이라는 말은 우리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아가지고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인계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인계사의 공인인계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용신고할 때에도 직접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고용인의 종류는 소속 공인계사 중계보조원이 있고 직원을 10명 둬도 되고 1명도 안 둬도 된다. 자유롭게 고용하거나 해고해도 됩니다. 해고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 해고해도 공인계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적을 게 아니라 프리랜스 계약서나 또는 위촉계약서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이러이러한 걸 위반하면 해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특이하게. 뭐 예를 들면 사장 몰래 물건을 빼돌려가지고 중계보수를 혼자 받아 가로챈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해고라는 말 쓸 필요 없죠.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고용계약서 적는 걸 사장들이 오히려 싫어하던데 사장님들이 몰라서 그래. 그런 걸 적어놔야 오히려 명확하게 월급 날짜는 언제 주기 며칠날 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야 오랫동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목구구식으로 월급을 언제 준다 이런 말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요. 대략 5대5 50% 준다 해놓고는 뭐에 50%인지 기준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50% 준다 하면 중계보수 100만 원 들어오면 50만 원 받을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비용 다 떼고 저도 7% 한 건 하면 10만 원 받긴 했는데 한 건 해도 해마다 매월 1건은 했는데도 보니까 기본급 40만 원에 한 건 하면 10만 원인데 140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100만 원 넘게 못 받아 봤어요. 6개월 근무하면서. 그러다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6개월 후에 135만 원 받고 잘렸어요. 월급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일도 없이 월급 너무 많다.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7% 받기로 했는데 7%인데도 비용 다 빼버리고 전화요금, 밥값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보수 받은 거에서 비용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에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계약서에 순이익의 7% 이렇게 적어야 되고 순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뭐 뭐 뭐 뭐 뺀 금액을 순이익을 한다 이렇게 용어정위를 해야 돼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못해요. 한두 달 금마다 그만둬 버린다고요. 또 다른 데 간다고 자꾸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죠. 우리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지노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포스트유 확인서 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 교육이나 직무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속 공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속 공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없다고 속이면 나중에 다 들퉁 납니다.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속 공개사 개업 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럼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고용인이 즉 실장이 도망가면 개업 공개사인 사장이 책임이 있다. 즉 업무상 행위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개사와 당의 고용인은 부진적 연대 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띠것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31페이지 리얼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잘못하기는 한쪽이 잘못했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 이때 한쪽은 고용인 즉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고요.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습니다. 3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소속 공개사 중계보조원 또는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계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합해서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벌금형을 구한다.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징역 갈 일은 없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벌금만 받는데 이때 벌금은 직원하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천만 원 받았다면 사장은 천만 원 이하 받는 거지 꼭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천만 원 받으면 사장은 보통 100만 원 받더라고. 10분의 1 정도.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합니다. 다만 밑줄 치는 것 이것을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고용자, 사장 책임이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은 이 세 가지 책임 당연히 다 부담을 하고요. 사장도 이 책임은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지 잘못은 직원이 했는데 사장만 처벌하고 직원은 처벌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 없다.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과실이 있는 경우만 행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민사 책임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인이 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2억 하지 말고 3억을 해볼까요? 3억의 손해를 입혔다면 의뢰인은 잘못한 고용인 직원에게 3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도 3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 3억씩에서 6억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액이 3억이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각각 1억 5천 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사장하고 직원하고 누가 배상해 주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직원이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보정기관이 양팡 이 사건도 변호사가 적어놨더라고 협회 공제금 청구를 1억을 하면 협회에서는 다시 개혁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혁공개사는 직원 잘못이라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상권 민법 용어입니다. 직원 네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도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쓰지는 않았지만 연대보정 선거와 비슷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대 채무가 무서운 거죠.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연대 채무입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하면서 사장이 내가 너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3억 입혔으면 보험은 얼마 가입했어요? 개인이면 1억 가입했죠 보험이나 공제를 그럼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자기 생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자기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1억 이게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준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하죠. 그럼 개혁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돼요. 사실상 개혁공개사가 다 배상해야 돼요.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려면 직원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직원들에게 서명 날인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무조건 실장들 도장 찍으라고 해야 돼요. 계약서에.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서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판사 앞에 가서 전혀 안 했는데요. 원래 제가 했으면 그 서명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서명 날인도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둘 다 거짓말하면 문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판사 앞에 가서 무조건 거짓말해야 돼요. 명확한 증거 있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증거 없으면 판사들 보니까 이러더라고 헷갈린데 누구 말이 맞는지 다 서로 거짓말하니까 명확한 증거 있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이 소속공개사와 중계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을 몇 가지 더 보면 우리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공등은 보조원 소속공개사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거죠. 31번 프린트 맨 밑에 까만 별표 1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소속공개사나 개공개사 둘 다 이중 소속하면 안 되고 둘 다 비밀 준수해야 되고 둘 다 금지 행위하면 안 되고 둘 다 그래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다. 31번에 까만 별표 2 맨 밑에 보면 소속공개사와 개공개사는 신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업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그러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계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고요.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계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당의 무를 수행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서명 및 날인을 보조원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 같은 점이 있는데요. 소속공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인데 중계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나 둘 다 행정형벌 대상에 해당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계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니까 중계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중계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그러나 중계보조원이 계약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했다고 해서 공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둘 다 고용신고 업무 개시전해야 되고 둘 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둘 다 고용하는 데 있어서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32페이지 업무범위인데 양가로 1번 업무지역범위 양가로 2번 중계대상물의 범위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제안인데 첫 번째 업무지역범위입니다. 시험에는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별표 3개하고 양가로 3번은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이 업무지역범위 부칙 들어가는 것은 안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본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부칙개공은 즉 소위 중개인은 원칙이 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칙개공도 예외적으로는 전국입니다. 부칙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위 중개인 즉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유월이야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고요. 부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는 말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중개사물은 토지, 건축물,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과거에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X입니다. 즉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인도 즉 부칙개공도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이 세 번째가 법인의 겸업재단 중개법인의 겸업재단이 중요합니다. 32페이지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안하는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에서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법인은 돈 되는 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외국 법인만 이렇게 차별하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든 우리나라 법인이든 그냥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법조문에는 외국 법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외국 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생겼다고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기역 32페이지 맨 밑에서 네번째 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밑줄 지났죠. 관리대행만 됩니다.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된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하지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사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임대업을 하면 월세가 3, 40만 원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리대행을 하면 보통 방 한 개의 많은 정도 받아요. 다 가구 19가구 이 정도 관리대행 하면 20만 원 정도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돈 안 내는 관리대행만 할 수 있고 임대업은 안 된다. 당연히 외국에서는 대형법인들은 임대업 합니다. 그래야 고정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을 월급 줄 수 있겠죠. 니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엑서지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상담업은 상담을 계속 반복하면 상담업이죠. 상담업은 해도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 되잖아요. 개발이라는 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죠.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다 가구 지어가지고 월세 받으면 돈 됩니다. 이렇게 알려만 줘야지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고요. 개발하는 것은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밑줄 친하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파리바게트, 뚜레쥬로,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가맹점업입니다. 물론 스타벅스는 직영점이죠. 스타벅스 여기는 보면 돈 내고 계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스타벅스에 가보면 그건 뭘로 해요? 카드로? 충전해서 그게 지금 한 몇조 8조인 것 같아요. 미리 충천해놓은 금액이 안 쓴 금액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보면 보통 그냥 어플만 갖다 대고 바코드만 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도 삼성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옛날에 경기도에서는 제가 롯데카드에 받았었는데 롯데카드는 주는 게 없는데 삼성카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공짜로 준다 해서 저도 삼성카드 가요. 아니요. 스타벅스는 직영점이에요. 스타벅스는 직영점이고 지금 시애틀에 본사가 있어요. 그거는 삼성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체인점이고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스타벅스 매장은 그런데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 1호점은 가보니까 완전히 옛날 구시장에 앉아서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줄 서가지고 테이크아웃 사가지고만 나가더라고요. 전부 외국 관광객들이 텀벌러 살라고 줄 서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 왜냐하면 스타벅스 1호점에서는 우리 스타벅스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무슨 여신이에요. 사이렌 여신이 남자 홀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여신인데 사이렌 여신. 이걸 상징 심벌로 한 이유가 전부 세계 나라 사람들 전부 다 스타벅스 커피에 중독돼서 못 헤어나오게 하려고 이런 심벌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해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좀 독하죠. 다른 데 비해서 중독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물 타가지고 중독 안 되려고 물 타서 먹는데 어쨌든 시애틀 1호점에서만 하반신 사이렌 여신이 원래 꼬리가 두 개 달린 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반신만 있는데 시애틀 1호점에서만 하반신도 나와 있는 걸 팔아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사더라고요. 사람들. 어쨌든 스타벅스는 그런 거 하고 또 이런 거 카드사나 이런 데서 선물로 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돈 현금은 안 내는 것 같아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고 카드사에서 미리 이런 걸 다 주면 카드사에는 돈 주고 다 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겠지 모르고 잊어먹고 그러면 결국 쌓여있는 돈이 수조 원이 지금 쌓여있다고 현금이 미리 다 돈은 충전을 해놨는데도 마케팅 기법이에요. 지금 무슨 쿠폰 5만원 충전하면 두 잔 주는 거예요. 한 잔 사면 무조건 3만원까지는 안 되고 저는 3만원 충전했는데 2만원 더 추가로 하면 되나 그러면 한 잔 주는 거예요. 계속 사 먹을 때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차라리 이거 안 먹고 안 해야 되겠네. 저는 선물로 받아가지고 카카오톡 이런 걸로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서 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많이 주는 사람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준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동그라미 리얼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만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은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 되는 거죠. 직접 분양하면 돈 되는데 대행업이라는 건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위 MGM이라고 해요. 멤버스 갯멤버스에서 MGM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하면 돈 안 되는 거라고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된다. 그리고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업만 되고 토지 택지 분양대행업 안 됩니다. 미엄에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계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력의 알선 용력의 알선업만 되고 용력업은 안 됩니다. 오늘 지하철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에 보니까 여용력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 여자분들 여기 쉬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쉼턴 같더라고요. 용력실. 용력이라는 게 노무를 제공하는 거 용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용력 알선 즉 이사짐센터 이런 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도배업체 이런데 도배업체 이사짐센터 이런 거는 돈 받는 게 주로 노무의 대가잖아요. 대부분이 원가보다는 도배하는데 도배 장판 원가보다는 공사비 시공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사짐센터도 마찬가지죠. 사람 와서 한 명당 얼마 10몇만 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어쨌든 그런 용력업은 안 되고 용력 알선업만 된다고 직접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그다음에 비업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위 부칙개공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권리분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분석 이런 거 하려면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있네요. 부칙개공은 이 권리분석이나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못한다. 동그라미 3번 이런 경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중개업이 아닙니다. 경업하는 것은. 그래서 분양대행하고는 MGM을 2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겸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 업무는 소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다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은 마지막에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부칙개공도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질문이 많이 하더라고 법인 되려면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훨씬 더 까다로운데 왜 업무를 더 못하게 하느냐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시험에는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건 안 나와요. 이유는 치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 좀 암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결론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치지를 시험에 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치지를 알아버리면 또 항의하겠죠. 외국 사람들 몰래 해야 되니까 이런 치지를 시험에 내지는 않는다고요. 중요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95% 이상 출제 비율이 있는 게 프린트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프린트 24번에 있는 이 겸업 제한 6가지밖에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결격 사유 오늘 한 것 중에서 31번에 있는 12가지 당연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세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31번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24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 제가 프린트 번호까지 안 보고 지금 암기를 한다는 것은 하도 많이 중요해서 봤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번호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번호는 시험에 안 나와요. 24번에 있는지 23번에 있는지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 중개 사무소 사무소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혁공개사는 그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1신전속적이다.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군데 근무할 수 없죠. 만약 사무소를 두 개 세 개 차릴 수 있으면 두 개 세 개 차렸으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개 얻어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자기증 딸 필요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등록을 했으면 사무소는 종로구 안에 두어야 됩니다. 중구에 살려면 중구에다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한 개만 둘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일반 회사는 지사 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3번 개혁공개사는 천막 거박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균형이 똑같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조금 오해하기 아쉬운데 반드시 개혁공개사 명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은 뭐냐면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무 건물에 임대차 해도 되고 나무 건물 사용대차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개혁공개사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좀 뭐가 그렇다는지 주의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도 된다는지. 결론은 어쨌든 꼭 자기 건물이 아니라도 되고 나무 건물에 세워둬서 해도 된다. 사용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업을 할 때는 자기 건물이 있으면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게 좋아요 나무 건물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나무 건물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돈 많은 사람들 제 친구들 돈 많은 애들 돈 많이 버는 애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예를 들면 애들 학원을 하더라도 만약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 건물이에요. 그런데 애인 명의로 사는 게 건물을 애인 명의로 사가지고 애인한테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게 지급하는 게 법인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인이 보통 자기 이름으로 많이 안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 이름으로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명신탁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월세 비싸게 주고 그러면 비용 그게 다 비용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건물인데 형식상은 나무 건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애인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살면서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기 건물에 하면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가 없다. 그 전용 한자를 보면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중개사무소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답법에서만 규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3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신고서는 박스 안에 보면 서류가 세 가지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격 확인을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해야 된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설치 요건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고 했죠. 수원시의 경우 우리나라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이죠. 수원이 인구 13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구가 4개가 있습니다.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있는데요. 어쨌든 구 이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구가 이렇게 4개 있다는 전제하에서 4개가 있으면 분사무소를 수원에 본사는 본사가 권선구에 있다면 분사무소는 더 이상 수원에는 둘 수 없다. 수원에도 구별로 3개 둘 수 있다. 각각 한 개씩 답이 뭐냐고요. 구별로 둘 수 있어요. 구별로. 자치구가 아니라도. 그래서 시험에 모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두 대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죠. 모든이란 말은 X죠. 즉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안 된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시군구에는 무조건 모든 구가 해당되는 거지 자치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비자치구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수원의 경우 만약에 본사가 세종시에 있으면 수원의 분사무소 각각 한 개씩 해서 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구별로 한 개씩 해서. 그다음에 협회 지회도 네 개 둘 수 있는 게 각 구별로 둘 수 있어요. 지회. 모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가 해당 구가 해당 관청이 된다.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요. 나눌 분자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옛날에 승인받았는데 지금 신고라는 것은 요건 맞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층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층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세종시에 갈 필요 없고 종로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이 세종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개가 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개가 있다. 우리 프린터 4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4번에 있습니다.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 안합니다.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고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원본이 아니고 4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자격증 등록증 개시할 때는 원본 개시하라는 말이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의증 개시하라고 되어 있지 원본이라는 말 없었어요. 그런데 4번을 칼라복사해 가지고 개시했던 게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처벌하려고 하니까 적발된 사람이 그 원본 개시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냥 자의증 개시하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따지니까 원본이라는 말을 지금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원본이죠. 이거는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56번에 56번에 1번부터 3번 보정 설정 시기가 중요합니다. 56번에 1번 처음 등록을 할 때는 미리 보정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후 등록 중 교부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6번에 2번 3번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나 그 다음에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미리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미리 하더라도 무등록 중기업자는 원래 미리 보정 가입 못하거든요. 그런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기업자가 아니니까 미리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프린트 4번에 거기에 4번에 앞대가리 책보사 책보, 책보, 책보따리 저는 학교 다닐 때 책보에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도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흥급에 책보에 싸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면 뛰어다니면 막 필통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에 이렇게 허리에 그렇게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시골에서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완전 심신상골에 저는 지금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커요. 제가 어릴 때 지금 세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바뀐 거 하고 지금 최근에 50년 바뀐 게 더 많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지금 MBN에 나오는 자연인하고 삶이 비슷했어요. 일어나면 그냥 하루 종일 밥해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나물 캐와가지고 밥 먹고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농사지에 가서 먹고 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반경 2km 밖으로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여자친구하고 손잡았다가 아버지한테 적발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도시로 창피해서 시골에 못 살겠다고 나가라 하더라는 옛날에 손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도시에 나갔더니만 전부 손잡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중학생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안경도 안 해주는데 눈 나쁘다고 해도 그래서 혼자 살면서 자취하면서 제가 눈 나빠지고 이러면서 공부 못해서 원래 어릴 때는 신동이었는데 저도 갑자기 눈 나빠져가지고 수학을 못하게 됐어요. 수학을 최고 잘했는데 계속 수업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계속 들여야 돼. 한 번 빠지니까 수학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공유계사법은 사실 그 수학처럼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과목의 특징은 이 공유계사법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별로 없죠. 다 뭐 학교론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법도 민법은 어느 정도 좀 기초 지식이 있는 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긴 하네요. 그래도 꼭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다. 특히 2차는 그냥 단순히 암기잖아요. 물론 그냥 갑자기 암기는 안 되고 계속 수업 듣다 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당연히 고통 받아야 되고 10월달 대학 가서 먹자 하는 희리를 느껴요. 지금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빨리 지쳐서 여름에 쓰러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학원 다니고 한 1시간 정도 이상 더 공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학원 다니는 거만 해도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매일. 그게 쉽지 않아요. 집중하는 게 하루에 3시간 이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오버페이스 하면 하루에 10강씩 이렇게 듣고 하면 빨리 지쳐 쓰러진다고요. 열심히 하는 건 10월달에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한 달만 계속 1년 내 사람이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너무 그렇게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한 달 정도 10월달 되면 그때는 좀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그냥 학원 다니고 수업만 작시를 듣고 오늘 내드링 문제 이거 공부하시라고 10문제 10문제 정도 해설 다 돼 있죠. 만약에 풀어보고 잘못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진도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어요.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5월 6월달 이론 다 마지막하고 7월달부터 문제풉니다. 또 문제풀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문제풀어보면서 틀리보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보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돼요. 아마 똑같은 문제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오랫동안 재수하면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문제 나오면 문제 읽지도 않고 답이 보이니까 찍어버려요. 작년에 풀어봤던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내드린 문제는 거의 기출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을 다른 데서 본 게 그대로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는 똑같은 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출문제에 출제하는 사람은 한 500만 원 받고 출제하거든요. 기출문제는. 그런데 저는 돈 받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출제하니까 제가 다 창의적으로 만들질 않아요. 그냥 과거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쓴 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쉽고 그냥 다른 데서 보던 거 그대로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고 취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조건 답만 그냥 보고 찍고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7년 재수하는 사람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뭐 이제 헛소리할 때 됐다. 듣지 말라.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7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 강의 잘한다고 들으면서 저 인간 이제 헛소리할 차례다. 듣지 말고 지금 나갔다가 커피를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래요. 10년 제 친구는 10년만에 합격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그런데 그 10년을 계속 공부한 게 아니고 한 해 쉬었다가 포기했다가 이게 마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이게 또 미래 남아가서 또 온다고 그러니까 할 때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할 때 집중하려면 지금 눈물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금은 5, 6월까지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시라고 민법학교론 위주로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문제 풀고 9월, 10월 거의 10월 달만 해도 되는데 불안하면 정불안하면 9월 달 정도부터만 해도 충분해요. 암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 암기 다 해놔도 10월 달까지 절대 안 가죠. 지금 보고 한 번도 안 보면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그 덕대는 고통만 받고 있으면 돼요. 사무소는 계속 나옵니다마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전의 사무소, 이전호의 사무소, 개인사무소 모두 똑같아요. 회사든 개인이든 사무소 요건은 똑같아요.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모두 가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성인, 중공검사, 중공인과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 기준이 여기까지가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공동사무소 설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물이 하지 마시고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더워지고 이러면 지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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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